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3월에 이어서 두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 4월에 교육청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은 작년 수능하고 비교하면 시험 난이도는 수능에서 나오는 난이도보다는 좀 쉽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9월 평가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수능시험자 난이도는 지난 3월 교육청도 그렇고요. 이번 4월 교육청보다는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원별로 보면 천체의 문제가 조금 더 기존의 시험보다는 한, 두 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름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만들어서 출제를 해보려고 좀 고심한 흔적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문제에서 세차운동이 지금까지는 자전축의 방향을 그냥 주고 문제를 냈다고 하면 무슨 공전축에 대해서 북극성이 공전축에 대해서 기울어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구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생명가능지대를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보통 생명가능지대 문제를 출제하는데 생명가능지대의 중심부분을 0으로 잡고 그 생명가능지대의 중심부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각각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구성을 했던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료의 구성 자체는 좀 새롭게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해석 능력을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를 좀 하려고 고심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큰 줄기가 좀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되겠구나. 기본 개념이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좀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들이 자료가 좀 약간 평상시 내가 보는 자료하고 다르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기에 문제가 출제된 원리나 그 배경 지식이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문제의 함정에 낚이지 않고 충분히 정답을 우리가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단원별로 간단하게 보면은 고체지구 파트가 자 1, 2, 3, 4, 5, 6번 이렇게 고체지구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흔치 않은데요. 뭐 해제 확장설 일본 문제에서는 그래도 나름 일본 문제 치고는 조금 난이도를 좀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본 문제에서는 고지자기 정상역전 줄무늬 간격을 보면서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를 좀 비교하라는 문제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고지자기 복각 인도 대륙 이동이죠. 실제로 인도 대륙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고지자기 복각을 이용해서 대륙이 과거에 남방구 북방구 어느 쪽에 있었고 위도 변화는 어떻게 되고 남북 방향으로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해석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출제가 될 겁니다. 그 외에 열점이나 퇴적구조 화석 그리고 지칭의 상대연령 가지고 반감기 이용해서 절대연령 비교하는 문제는 전형적인 형태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대기와 해양 들어가면은 심층순환하고 표충순환의 이 문제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인데 우리가 심층순환 공부할 때 심층순환의 기본적인 특징들 심층순환은 일어나는 속도가 매우 느려. 전체 한 바퀴 돈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측이 어렵고 수온과 염분 변화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관측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표충순환에 비해서 심층순환은 일어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심층순환이 하는 역할 표충에 있는 용전산소를 심해층에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심해층에 가라앉는 영양염제를 표충으로 이동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은 위성사진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태풍의 이동 경로를 두 개 주고서 어느 이동 경로를 이동하는 태풍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위성사진 해석을 물어봤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위성사진 해석까지 같이 물어보진 않았고요. 황산은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냈던 발원지 부분에 저기압이 발달해서 상승기류에 의해서 먼지가 위로 이동해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거.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차운동 문제 있죠. 사실 이 세차운동 문제가 저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좀 이따 그림 한번 보겠지만 자전축의 방향을 보면 자전축의 방향이 근일점일 때 이렇게 돼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자전축 끝에 이제 북극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를 판단할 때 우리가 공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축의 기울기를 판단한 거긴 한데 이걸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 해가지고 태양이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공전축이 있고 북극성이 있는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을 판단해보라 나름 되게 좀 신선하게 자료를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 엘리뉴하고 라니아 문제도 좀 정답률이 낮은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는 해면 기압 편차를 가지고 동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해석하는 문제여가지고요 사실 이 정도의 정답률이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이 엘리뉴하고 라니아를 틀린 친구들은 이 자료 해석이 안 된다기보다는 엘리뉴하고 라니아의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때까지는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엘리뉴하고 라니아를 조금 정확하게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뉴하고 라니아 단원의 강의를 좀 들으시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파트에서도 그닥 뭐 킬러 문제를 할 만한 건 없는데 이 외계행성의 탐사 요게 이번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나름 요게 킬러 문제인데 사실은 이 도플레옥과하고 식현상을 같이 연결시키는 건데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구학에서도 평상시에 문제풀이를 할 때 내가 딱 이런 형태로 이런 문제는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건지는 뒤에 그림에서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가능 지대도 보통은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생명가능 지대를 해석하는 문제를 내는데 생명가능 지대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자료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주의 구성에서는 20번이지만은 뭐 암호 에너지가 있을 때 없을 때 현재 우주의 구성 중에 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비교해서 가속 팽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제 선생님이 총평을 찍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다음 날인데 오늘 오전까지는 1등 컷이 48점 정도 나오더라고 근데 수능은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더 틀릴 정도의 난이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계행성의 탐사 엘리뉴와 라니냐는 이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절대 틀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심층순환하고 표충순환 자체도 이 심층순환의 그림하고 표충순환의 그림을 약간 좀 깊이를 좀 약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그리는 건 있어도 심층순환이 하는 역할들은 좀 잘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생명가능대 자료해석 문제고요. 별의 진화는 전형적인 우리 태양 정도의 진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 주기열성 적색거성 가는 데 헬륨융 융합반응이 일어나고 탄수액의 수축 그 다음에 행성상성은 백셀성까지 가는 이런 과정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7번 이게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할 때 이건 도플로효과의 내용이고요. 이건 식현상 내용인데 항상 선생님이 그 그림을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질 때는 그림에 맞게 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풀이하는 기본적인 그림 틀을 하나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저는 현장에서 가르치거나 그리고 우리 문제풀이 소부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강조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문제 중에서 우리 지구의 공정계를 그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구의 공정계를 그리고 태양을 항상 왼쪽에 위치시켜 놓는 그림을 항상 그려요. 만약에 이제 문제의 이런 공정계도 그림이 안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그림에서는 항상 현재 자전축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북방구가 왼쪽이 겨울이 되고 오른쪽이 여름이 되도록 이렇게 자전축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 상태로 항상 나는 선생님한테는 이게 항상 북방구 겨울 이게 북방구 여름이 돼버린다고 그럼 굳이 여름 겨울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이건 도플로코하고 식현상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항상 행성의 공정계도 하고 별의 공정계도를 같이 그려놓고 그림을 하나 딱 세팅을 해놓는 게 좋아. 공통질량 동심 표시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에서 지구를 항상 여기다 표시해요. 그리고 공정방향은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항상 반시계로 이렇게 공정방향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별의 공정계도 상에서 식현상은 무조건 여기가 돼요. 식현상은. 선생님 그림에서는.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식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림에서는 무조건 여기가 시선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접근 여기가 시선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후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 특히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문제풀이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 그림에 해당되는 공정계도 상의 위치 이 그림에 해당되는 공정계도 상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두 개를 이 그림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플루과 내용을 알고 식현상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틀렸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연습이 좀 부족해서 그래. 문제풀이 시간에 이런 식의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볼 때도 T1하고 T3 여기 시선속도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일 때네. 그럼 시선속도가 플러스로 가장 최대일 때 T1 마이너스로 최대일 때가 T3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 T2는 여기가 되고 T4는 이렇게 되겠지. 이걸 써놓고 그 다음에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 시간이 스몰 T일 때잖아. 그럼 식현상이 일어나는 건 스몰 T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거 그림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을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기출분석 강의까지 끝냈고요.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게 되면 문제풀이 강의에서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19번 같은 문제도 이 문제를 이제 자료를 볼 때 자 이제 중심별이 있어. 중심별 S가 있는데 어떤 중심별에 생명가능지대가 있대요. 생명가능지대 중심이 있는데 보통 우리 생명가능지대가 시작되는 지점 끝나는 지점 거리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거리가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생명가능지대 중심이 여기를 0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중심별하고 생명가능지대는 0.18만큼 떨어져 있대. 그럼 이걸 우리가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로 바꾸면 여기가 중심별로부터의 0.18AU만큼 떨어진 지점이 되어버려요. 항상 우리가 익숙한 숫자로 바꾸는 게 좋아요. 생명가능지대는 중심축으로부터 0.06만큼 떨어져 있대. 0.18에서 0.06 떨어져 있으면 0.12에서 끝나는 지점은 0.24AU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그럼 이 별의 생명가능지대가 되는 건데 요 ABC는 기어그룹터의 거리라고 돼있어. 기어그룹터의 거리. 행동공정계도가. 기어그룹터의 거리가 0.02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이쪽으로 0.02도 가능하고 이쪽으로도 0.02가 가능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얘는 생명가능지대 들어가 있는 건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생명가능지대 들어가 있는 건데 B같은 경우는 요것도 잘 봐야 돼. A보다 B는 행성그룹터 받는 에너지가 적어.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기어그룹터의 0.1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여기 0.18로부터 1만큼 떨어지면은 이건 0.28이 되니까 지금 B는 여기서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야. 생명가능지대 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A보다도 받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기어그룹터 0.13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로부터 0.13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0.18로부터 0.13을 빼보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얘는? 0.05가 되잖아. 그럼 C는 여기서 공존하는 거야. 그럼 생명가능지대가 이런 상황에서 B는 바깥쪽에 C는 안쪽에 있으니까는 역시 액체 상태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가능지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름 이런 3월 교육청 모의사도 그랬지만 4월 교육청 모의사 최근에 교육청 모의사들도 좀 전에 봤던 외경성 탐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자료기네요. 이런 19번의 생명가능지대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앞에 기후변의 외적 원인 문제 공존축하고 북극성이 위치해가지고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그래도 새로운 자료로 출제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석하는 연습들을 끝나고 나서 선생님 해설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일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틀린 부분을 항상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모의고사는 보기 전보다 복원한 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 꼭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미 해설강의 촬영에서 여러분들 올려드렸으니까 해설강의도 반드시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문학 해설강의는 안 보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푸는지 그런 것들을 꼭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해설강의라든가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자꾸 해설강의를 만나려고 하는 게 이런 해설강의를 보거나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목표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명대화예요. 여러분들의 어명대화 적어도 수능지과학원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보는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제가 하는 과정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선생님이 수능 시험장 가서 지과학원 시험을 보면 당연히 만점이 나오잖아요. 이 순간에 잠깐 의심한 친구들 의심 거두시고요. 당연히 만점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같은 똑같은 눈으로 자료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 푸는 과정을 연습을 해서 제가 돼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평가원 시험 내더라도 여러분들은 만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풀이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 엔지 강의 그리고 파이널 모의사 강의 이제 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수업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미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의사 같은 건 6월 평가원 모의사가 있지만은 그때도 평가원 모의사 해설 강의 올려드리면은 반드시 좀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아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셨구나 그런 걸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흘달이 좀 많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밤하고 낮에 일교차가 좀 많이 커요. 이럴 때 좀 감기도 좀 걸리기 쉽고 건강관리 좀 어려운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야 돼. 체력이 기본이야. 서서히 날씨 더워지면은 더욱더 힘들어지지만 이 지구학에서는 우리 제자님들 제가 멱살 잡고 수능 만점까지 끌고 가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곧 따라오시면은 올해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흘교육청 모의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모의사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